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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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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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환이 여기 쉬고 있다. 죄송합니다, 여기. 인장 JAMES XC 맹고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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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. 아멘 아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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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더 위로 가야되냐고 어머,GB·안anes 아멘 와우 아 땀 개오지게 났다 진짜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오겨 reliability 야 나 나 나 쫀뱅이 어디 가세요 재민 재민 이리 와 엄청 거기 아니야 저 쪽이 진짜 항상이야 저 쪽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출발을 많이 해 어? 나 진짜 뒤집을 것 같아 나 저 있어 아 좋아 인지 인지 손빈아 잘 돼? 아 야 야 원동으로 한번 그만 야 원동으로 다시 풀어 아씨 아 진짜 25분만 내려가기 시작 야 내려가기에는 돼지들이 유리해 멈출 수가 없어 브레이크 못 나 브레이크 못 잡아 야 왜 이렇게 한번 더 찍자 여기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종호야 내려가기 시작 끝이야 여기가 올라가 올라가 내려가 돼지들이 유리한데 와이파이를 설치해 야 야 와이파이를 열다 설치해 와 진짜 무섭다 야 와이파이 안 보여 여기가 이렇게 보이게 찍으면 되는거지 야 야 야 야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오 현수 올라왔네 스페이스 아 이거 뭘 이 밑에선 빠진다 여기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어야겠어 이번 연도에 본사진도 제일 알아서 자 여기서 한번 찍어야겠어 자 여기서 한번 찍어야겠어 예 blowing 예 cousins èce 예 eurs